한국 음식은 다른 날 음식은 잘 모르지만 한국 음식은 색감이 풍부한 편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빨간색, 노란색, 초록색들이 조화롭게 어울려있는 게 한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색감들이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리고 그래서 이번 먹방불고기랑 작업을 할 때도 그런 색감 쓰고 하는 것들이 재미도 있었고 크리스마스랑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. 어제 TVN에서 방송을 시작한 남자친구라는 드라마를 제가 메리 저의 스타일을 담아서 한번 그려봤습니다.